어떤 방법을 통해서가 위에 나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무역을 진흥한다고 되어 있죠. 예전에는 무역을 진흥한다고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수출을 진흥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은 지금 세대들이 주로 좀 어려지셔서 그런 플랜카드나 이런 걸 보시지 못했을 텐데요. 옛날에는 이런 플랜카드가 있었습니다. 수출을 진흥하고 국산품을 애용하고 수입산 물품들을 애용하지 말자. 수입산 물건들은 가급적 쓰지 말자. 미제물건, 일제물건 쓰지 말자. 갑자기 요새 또 통용되는 얘기가 돼버렸죠. 그래서 예전에는 무역을 진흥하는 게 아니라 수출을 진흥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방향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출을 진흥하려고 하게 되면 수출과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수입을 규제하려고 하면요. 관세를 높이거나 비관세 장벽을 높이면 됩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두 가지 방법의 툴이 있잖아요.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이죠. 이제 한 십몇 년 되면서부터 이제 무역을 진흥하는 걸로 수출과 수입을 동등하게 진흥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맞는데 수출로 먹고 살려면 수입도 해야 되잖아요. 수입해야 뭘 만들어서 제조가구에서 수출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해서 또 우리가 이제 기업 경쟁력이나 산업 경쟁력이 어느 정도 생기다 보니까 더 이상 수입을 규제할 필요까지는 법에 적시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대외무역에 대한 진흥이라고 하는 걸로 같이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나중에 보시겠지만 대외무역을 진흥한다고 이제 큰 의미들을 1조에다가 공표해 놓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수출을 지원하고 있고요. 수입을 지원하고 있지까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이따 보시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정한 거래지수를 확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역 거래자가 외국이랑 거래를 하면서 우리가 불필요한 제한이나 압박을 받거나 또는 차별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못하도록 반대로 우리가 외국 사람들한테도 그런 불필요한 차별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불공정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게 되면 그거에 따르는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죠.